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아름다워해서 나, 유나 역할을 맡은 최예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는 파티쉬를 꿈꾸고 있는 친구이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현재는 수제의 절친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예빈씨,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대본을 보면서 미소를 띄고 오면서 이렇게 읽게 되고, 대본을 한 화씩 읽을 때마다 굉장히 힐링받는 느낌이었어요. 땡튜브에서,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아, 맞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파티쉬를 실제로 지망하시는 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브이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분들의 일상을 좀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 좋습니다. 최예빈씨. 네,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세커플 말고도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 재미있게 봐주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대가족이랑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